트로트 가수 손태진이 음악방송 1위를 시작으로 mc와 dj로서도 활약하며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본연의 재능과 부가적인 역할 사이에서 모두 탁월함을 보이며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손태진은 최근 트로트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대중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깊은 감성과 탁월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많은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를 통해 상위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방송 mc와 라디오 dj로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통해 그는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드러내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진행 스타일은 유머러스 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 청취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자신의 주요 활동인 가수로서의 역할 본캐과 더불어 방송인으로서의 부가적인 역할 부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이러한 다방면에서의 활약은 그의 미래에 더욱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음악,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은 손태진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다음 활동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